자 이번 시간에는 차다리라는 기술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여드리자면 세이프핸드를 쥐지고 반동을 타면서 관리성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검지손가락까지 올라갔으면 이 반동 그대로 받으면서 검지를 축으로 회전을 줍니다. 세이프핸드를 세손가락으로 캐치하신 다음에 내리고 올리는 기술이에요. 백핸드 그립인데 세이프핸들이 엄지손가락 쪽으로 그리고 새끼손가락만 뺀 자세 이 자세가 기본 사다리를 시작하는 자세입니다. 바이트핸드를 내려주세요. 그리고 칼등이 이쪽으로 엄지손가락 쪽을 볼 수 있도록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반동을 주면서 올려줄 건데요. 바이트핸드가 블레이드를 올려줍니다. 반리성이 엄지손가락 쪽으로 돌겠죠. 이때 새끼손가락과 약지손가락으로 잡고 있던 세이프핸드를 중지와 약지로 잡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줘요. 다시 올리면서 이때는 중지와 검지로 캐치를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반동을 타면서 올라가줘요. 반동 타는 힘 그대로 받으면서 검지손가락을 축으로 회전까지 주고 캐치하신 다음에 내리고 올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새끼손가락만 뺀 자세에서 시작하면 잘 안되실 거예요. 호라이즌 탈을 한번 해준 자세 새끼손가락과 약지손가락으로만 잡은 자세에서 시작을 해보세요. 이 상태에서 반동을 주면서 검지손가락 위로 올려주는 거죠. 다시 반동을 줍니다. 이 정도 왔을 때 약지손가락을 대주시고 새끼손가락은 빼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정도 왔을 때 검지와 중지를 잡고 약지는 빼주고 그리고 검지 위로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검지를 축으로 회전까지 돌아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반동을 타고 부드럽게 검지로 회전까지는 잘 안되실 거예요. 이 부분은 일단 생략하고 반동을 부드럽게 타는 것부터 연습을 하시다가 마지막에 검지를 축으로 회전까지 연습을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사다리 기술을 연습할 때 바로 이렇게 호라이즌 탈을 해주는 자세에서 올라가고 다시 조금 내려준 다음에 반동을 타고 올라가고 그리고 다시 내려주고 반동을 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무한번복하면서 연습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반동을 타는 것을 중점으로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검지손가락 축으로 회전까지 넣어보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새끼손가락을 뺀 자세에서 시작해서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